안녕하세요. 황영웅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들로 가득한 영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려왔던 황영웅님의 멋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황영웅님이 각종 차트에서 1위를 휩쓸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저기 1위, 1위, 1위.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황영웅님은 이미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대세 가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팬으로서 황영웅님의 모든 순간이 마치 축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황영웅님의 팬미팅이 열릴 예정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만큼이나 팬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이 가득할 그 순간을 상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겨울에는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어요. 겨울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황영웅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우리 마음을 녹여줄 그날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황영웅님의 앨범 발매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의 새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에 너무나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내년에는 황영웅님이 방송에 복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그의 모습을 안방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모든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황영웅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파라다이스 같은 기쁨입니다. 황영웅님 언제나 팬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응원하며 앞으로도 당신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